한서의 은 한서는 이제 그 역사책이지요 한서에 이르기를 황금 만영이 부려 효자 일경이요 황금 덩어리가 영자는 상자 영자에요 대나무로 만들어진 상자겠죠 대죽변에 있겠죠 황금이 그 상자에 가득 차게 있다 하더라도 부려 효자 일경이요 자식한테 하나의 경전 지금 하나의 올바른 책이죠 경서를 가르치는 것만 갖지 못하고 사자 천금이 사자는 줄사자지요 자식에게 천금의 돈을 주는 것이 부려 효자 일경이라 그 자식에게 하나의 기술 하나의 예능 하나의 예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만 못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신가봐요 예체능 학생들 돈 많이 드립니다 이게 다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기능 하나의 기회를 확실하게 그쪽으로 기능장이 될 정도로 이렇게 길러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락은 막여 독서요 지요는 막여 교자니라 이 지자는 지극할 지자예요 즐거운 것 중에서 아주 지극히 즐거운 것은 막여 독서요 이 막자가 들어가는 용법은 뭐뭐한 것이 없다 막대 우리 이름말 써요 막대하다 막중하다 막대하다는 건 뭡니까 막대한 손실 그거보다 큰 손실이 없다 막중하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막여 독서요 글을 읽는 것 같은 것이 없고 지요는 요자는 중요할 요자고 요점 요자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것 중에 지극히 중요한 것은 막여 교자니라 자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더라 이거죠 한서의 우원 황금 만영이 부려 교자일 경이요 사자천금이 부려 교자일 예니라 지락은 막여 독서요 지요는 막여 교자니라 이름만로 и 감사합니다.